지옥에 대해 생각한다. 살아서도 지옥인 세상에 대해 생각한다. 감사합니다. 거의 다 왔어. 아직 지옥은 아니다. 나의 지옥은 너.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언니. 내 딸 리사까지 건드리면서 여기 온 목적이 있냐고 언니는 나한테 너무 예의가 없어. 예나 지금이. 이제 와서 대체 뭘 어쩌자고 이러는데? 그런 일 throughout 아니다. 내 딸 리사 по 대체 Gaul Which I don't know hand wrote? 내 딸 Jesus 내 딸 uma 타え 노 awakening 약으로